선우운숙과 이혼 후 유영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결국 그 불똥은 유영재가 진행 중인 라디오 방송으로 퀴어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유영재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숨기고 선우운숙과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요. 선우운숙이 유영재에게 결혼 전 바랐던 것 중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우운숙이 유영재를 좋게 보았던 것은 그가 목사 아들이라는 점이었는데요. 결혼 한 달째였던 지난 2022년 11월 선우운숙은 박원숙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는데요. 당시 선우운숙은 유영재와의 첫 만남과 재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특히 선우운숙은 프러포즈를 하면 능력, 재산 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지 않나. 빵집에서 얼굴 본 게 다인데, 손도 한 번 안 잡아봤는데, 근데 내가 결혼하면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하더라. 그 말에 믿음이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박원숙은 내가 초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올바른 건 아니다라고 이의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선우운숙이 유영재에게 실망을 느끼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동치미에서 선우운숙은 유영재에게 속았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선우운숙은 지금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와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겠냐며 프러포즈 때 물었다. 그때 남편이 나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답하길래 그럼 결혼하자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혼하고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기도를 잘 안 하더라.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랬다. 그 좋은 목소리로 자기 전에 내 손을 잡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매일 저한테만 하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진 목사는 목사님 아들이란 말에 속은 거다. 가족이라도 신앙을 안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선생님 자녀라고 공부를 다 잘하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원숙과 선우운숙이 통화하기 전 혜은이는 은숙이 신랑을 내가 잘 안다. 라디오 방송을 많이 했다며 재혼 소식을 듣자마자 선우운숙의 남편 유영재와 전화통화까지 했다고 밝혔는데요. 혜은이는 유영재와 전화통화하며 웃었다고 말했고 박원숙은 너무 마음이 놓인다고 안도했습니다. 혜은이는 유영재가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그의 모습은 결혼 전과 후로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그동안 선우운숙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은 다름 아닌 신혼여행에서 포착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잔뜩 예민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유영재와의 대화 도중 선우운숙은 당신은 따뜻함이 부족해. 배려가 없어. 결혼을 내가 어느 날 느닷없이 했어? 당신은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는지 궁금해. 당신도 행복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영재는 답답함에 호텔방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홀로 남은 선우운숙은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며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선우운숙은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갈 시간을 많이 버리고 여기 온 거예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관심, 이해가 중요한 거다. 근데 화를 내고 나가니까 나의 중심은 당신인데 왜 당신은 나라고 말을 못하는지 서운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진심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유영재는 인터뷰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한계에 부딪힌 거죠 라고 부연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뱉는 말들이 소프트하지 않고 퉁명스러워지는 걸 저도 느꼈다. 미안해서 그랬다. 아내 말이 다 맞으니까.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게 뭐가 그리 큰 요구냐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고 미안한 감정을 털어놓는 듯 했습니다. 이후 선우운숙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유서방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 왜 결혼했느냐고 물어봐도 자기 얘기는 안 한다라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결국 호텔 방으로 돌아온 유영재는 왜 자기랑 결혼했느냐고 물었을 때 말을 해야하라. 라고 하지 않았냐라며 조심스레 말문을 틔웠습니다. 이에요 그는 자기 좋아하니까 결혼했고 자기 사랑하니까 든든하게 내가 당신 옆에 있어주고 싶으니까 결혼한 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하겠다라는 유영재의 말에 선우운숙은 자기만 잘해? 나도 잘해야지라고 답하며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대화 이후에도 두 사람은 즉흥 손님 맞이 혼자 앞서 나가버리는 유영재 등 맞지 않는 성격 탓에 갈등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차라리 이 모습들이 방송에서 연출된 모습이길 바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함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여성이 있었고 본인이 삼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선우운숙이 과연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이에 대해 선우운숙은 직접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죠.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이 사실을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삼혼에 대해서는 맞다. 제가 세 번째 아내였다. 저도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되어 있다. 어떤 기자분이 쓴 사실을 보면서도 함구한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를 걱정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신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다.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동치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도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신경 고백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를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청혼을 받았을 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연애만 즐기면 될 것을 혼인신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의문을 가졌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언론에 알려져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 싫고 뒷감당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유영재는 건강 문제를 꺼내며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고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건강플러팅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영재의 건강플러팅이 팬들에게도 상당히 어필이 된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유영재가 이 3년 전 A씨와 관계를 이어가던 시기에 본인이 아프다는 내용을 어필했다는 것입니다. 허리와 팔 치료, 임플란트 치료 사진을 공개해 팬들에게 상당히 큰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선우은숙은 남편의 재산이나 조건을 전혀 보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만 쏟아주길 바랐으나 유영재는 결혼 후에도 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팬들의 90% 이상이 여성이었고 결국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올 초에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 선우은숙이 크게 폭발했고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선우은숙이 집을 열흘 정도 비운 기간 유영재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였으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선우은숙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하죠. 이렇게 계속 의문만 커지는 가운데 16일 방송된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유영재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나 많이 가진 것에서 행복을 느낄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나를 가지면 하나에 대한 걸 잃어버리고 둘을 가지려고 한다. 둘을 가지면 욕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열을 가지면 하나, 둘은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구름에 떠다닌다. 거품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이은 유영재는 요즘 많이 느낀다.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제일 어려운 게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가.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나 지수가 다르니까 소소한 것에 대한 행복이 멋져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두루뭉술하게 의미심장한 멘트만 던지고 있는데요. 어째서 선우은숙이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유영재는 침묵만 지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할수록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